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입니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양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감사원의 청부 감사 결과에 호응하듯 5일 만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대통령의 외교 참사를 있게 만들려는 기획작품이라는 의심까지 듭니다. 이미 검찰은 지난주 서장관과 김청장을 불러 조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현직에 있지도 않은 자연인 신분인 장관과 청장이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도주 우려가 있기는 합니까? 검찰의 영장 청구는 덮어놓고 구속해서 망신 주겠다는 심산입니다. 벌써 다섯 달째 먼지털조드 검경이 수사에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가지고 와서 얘기하십시오. 전 정권 모욕주기도 이 정도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선 일입니다. 서장관과 김청장은 명예를 아는 분들입니다.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도주할 일도 없습니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